음 오랜만에 오늘 해볼 말은 이거에요 성숙 없는 성장은 없다 성숙하지 않은 성장은 없다 성숙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유튜브로 예를 드릴게요 유튜브에는 유행하는 소재가 꼭꼭꼭 있어요 되게 초창기? 초창기도 아니지 한 3, 4년 전에 유튜브 유행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이 엄청 유행했어 실시간 급상승 순위 1위부터 10위 중 5개가 죄송합니다였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죄송합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까만 화면에 죄송합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이거 쓰고 영상 올리잖아 조회수가 엄청나 아 그게 갑자기 나도 생각했어 아 나도 죄송 한번 할까? 물론 지금 거는 조금 블랙 코미디긴 했는데 유튜브에 유행 양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보장된 영상들 무조건 보장된 합방들 이런 요소랑 시너지가 되는게 유튜브 조금 돌아다니면 아직도 당신이 모르는 마인크래프트 10가지 진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내기만 하면 이 영상 내기만 하면 조회수가 무조건 많이 보장돼 물론 조회수가 높은 것만 내가 봐서 그렇겠지만 근데 그 내용 보면 완전 그 무슨 진짜 너무 학생들이 만든 뭐 댓글도 그 영상 자막 있잖아요 자막도 너무 어린애 같은 거야 너무 어린애 같은 유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을 어떻게 하면은 닭이 나온다 하고 바로 이어서 한 0.5초 정도 나도 그렇게 부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고 삐익 하고 넘어가 근데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보장이 되고 댓글을 보잖아요 댓글이 와 크크 몇 분 몇 초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저도 구독할게요 크크크 이게 잔뜩 올라오는 거 보고 너무 솔직히 가소로운 듯 웃긴 거야 물론 그것도 노력해서 만든 영상이긴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뭐 구독자 막 70명인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마인크래프트 하나로 많이 보장되고 그리고 다음 영상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조회수 그냥 한 30 20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냥 이거는 사실 주제랑 상관없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사실 이 주제랑 제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작년부터 유행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유튜브 유행 양상이 그 유명한 만화 짱구 스폰지박 뭐 도라에몽 이런 애니메이션 명장면을 한 2분 2분 1분에서 2분 사이로 압축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려 뭐 한때 그 되게 유행한 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짱구는 뭔 말이야 극장판 타마우라 삼총사 그 구슬족 대머리 삼총사 짤방이 되게 많았어 너나 할 거 없이 다 유튜브 영상에 그게 들어갔어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내 영상에도 넣은 것 같은데 영상에 뭐 짱구 엉덩이춤이 영상 제목이야 들어가면은 짱구가 엉덩이춤 하는 건 3초짜리 영상 올라와 그런 막 댓글로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짤방으로 써야지 이런 게 잔뜩 와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한 관심을 성과를 얻었잖아요 내가 이걸 올렸더니 뭐 조회수가 이렇게 보장이 됐을 걸 아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올려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카판이 벌리다 보면 결국은 잡히지 결국은 어떤 경우로 그 저작권에 들어와 뭐 짱구 회사 뭐 스폰지밥 회사에서 저작권이 걸려서 영상이 다 차단되고 없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아 구독자 만 명 됐을 때 그렇게 차단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록 이런 걸 써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쩜 뭐 제가 올렸던 그동안의 추억들 영상들이 저작권으로 인해서 다 지워졌습니다 쩜 뭐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쩜 뭐 앞으로도 뭐 평안하고 뭐 좋은 날도 되시고 저는 뭐 다른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쩜 근데 뭐 그거를 나는 선량하게 일했는데 뭐 강력한 외세의 힘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비리한 주인공처럼 글을 쓰냔 말이야 당연한 거잖아 영상이 짧든 길든 타인이 만든 영상을 허락 못 받죠 뭐 짱구는 뭐 말려 스폰지밥 영상 쓰겠습니다 허락 어떻게 받아 허락 못 받고 영상 올리고 아무리 뭐 3초 2초 1분 내외라고 해도 엄연히 타인이 만든 영상을 가져다 쓰고 그걸로 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막 만 막 큰 건 10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당연히 저작권 걸리지 저작권 걸리고 다 영상 차단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리고서 커뮤니크 그래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날 막았다 무슨 피해자처럼 그렇게 쓰는데 그럼 이제 그 채널은 이제 영상도 못 올리고 거의 없어지죠 안 올리죠 상심했으니까 그 댓글도 무슨 유튜브 이 나쁜 놈들 내가 좋아하는 영상 이렇게 차단하다니 힘내세요 그걸 보는데 딱 드는 생각 이거였어 미성숙한 성장은 성장이 될 수 없어 미성숙한 성장은 불가능해 한 예시로 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유튜브 유튜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단시간에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성장하고 잘 유지하고 잘 좋은 컨텐츠 만들고 그런 문제 없지 근데 내 생각엔 한 그렇게 성장한 유튜버들의 40%는 지도세도 없이 망해 아무리 한순간에 뭐 하루 이틀 사이 뭐 한달 사이에 조회수 막 만 구독자 막 오천 만 몇 만 이런 거 되잖아요 되게 금방 결국은 다 없어져 물론 그 과정이 노력이 없었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너무 금방 세운 탑은 너무 금방 무너진다는 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사실 걱정되죠 물론 걱정할 수준 아닌가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 몸뚱아리만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 내세울 요소 없이 이러다가 갑자기 뜨면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이제 무너지겠구나 갑자기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세운 탑은 갑자기 없어져 그럼 난 순간 그 낙심이 너무 무서워서 난 유명해지지 않아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성숙함이 보장되지 않고 갑자기 성장한 갑자기 생긴 탑은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이게 너무 무서워서 난 유명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시건방진 소리긴 한데 그냥 이런 걸 많이 느끼네요 유튜브 문화를 가끔 보다 보면 너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수준이야 너무 난 조금 소신발언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SNS 문화 인터넷 문화 있죠 조만간 중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질 거야 그냥 아무나 SNS에 좀 이쁘고 어떻게 유명해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 딴 화장품 팔고 보장되지 않는 정보로 사업하는 거 중국이랑 너무 비슷해 그 양상이 너무 중국화되고 있는 거야 이 이유는 지금 한국의 대중들은 너무 금방 흔들리고 금방 최면에 걸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에 대한 정보가 정보를 인한 최면에 너무 쉽게 걸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함과 싫어함의 80%는 선입견이다 좋아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좋아하는 게 있어 뭐 나도 습관적으로 뭔가를 봐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어졌어 좋아한... 물론 싫어함의 80%는 선입견이다 이런 얘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미, 바퀴벌레 생각해보면 싫어할 이유가 없어 그냥 징그러워서 싫어한다? 징그러워서 싫어한다? 그게 이유가 되나 싶네요 생각해보면 딱히 싫어할 이유는 없어 그냥 뭐 어떻게 잘 잡고 처리하면 아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데 막 온몸을 떨면서 어 나 바퀴벌레 거미 너무 싫어 생각해보면 육체적으로도 얘기잖아 당신이 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당신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당신이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 일이잖아 근데 싫어해 왜? 몰라 그냥 싫어한대 이게 싫어함의 대부분 선입견이라는 증거고요 좋아하는 거에 근데 나도 싫어함의 선입견은 이해해 근데 좋아함의 선입견은 조금 어려웠어 생각하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진짜 정색하고 한번 봐 진짜 재밌나 그럼 보면 물론 대부분 재밌으니까 유명하긴 해도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정색하게 보면 왜 재밌는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내가 그냥 관성적으로 보려는 본능을 한번 이겨내야 돼 한번 이겨내야 분석을 할 수 있어 저도 그래서 유튜브 막 구독 열 개 몇 개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빼고 다 지웠어요 어느 날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이 사람을 그동안 왜 봤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들 때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좋아하지? 그동안 좋아하는 게 그냥 선입견이었나? 를 깨닫게 되는 때 같아 그 특히 저는 뭐 대중문화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도 하고 대중의 수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갖는 건방진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지금 유튜브에 뜨고 있는 거대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 보면 난 요즘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생각하는 건데 유튜브 영상도 더 이상 유튜브 영상이 아니야 그냥 지상파 지상파 채널에 TV 프로그램 채널에 편집과 다를 게 없어 똑같이 뭐 문구에 갑자기 뭐 이걸 갑자기 하면서 막 불타는 그림 있고 막 그림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화면 효과 바뀌고 뭔가 개인 방송이라는 플랫폼의 성격이 그냥 TV 프로그램, MBC, 지상파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채널들이 계속 성장을 해 뭐 당연히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게 맞는 건데 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성장하지 싶은 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엄청난 폭발적인 대중들의 사랑을 얻고 있어 그걸 보면 물론 내가 그냥 나는 유명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배알꼴림 질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되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성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성장? 근데 대중들은 다 좋다고 해 근데? 나만 이해 못 돼 그러니까 결국 이상한 건 내가 되는 거죠 그냥 이 얘기 다 그냥 쪼꼬뽀라는 사람의 통 속의 뇌일 뿐이에요 뭐 전혀 이론 뭐 주장 설득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유튜브가 어느 날 유튜브 되게 재밌는 사람 봤어 막 편집도 재밌고 말도 재밌어 그 사람 생방송을 봤는데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다가 갑자기 아 씨 뭔데 하면서 막 막 폭발되는 감정을 보여 그리고 30분도 아무 말도 없이 게임해 그러다가 와 이걸 이렇게? 막 그런 걸 이런 게 편집돼서 영상이 올라와 유튜브로 그럼 그 유튜브가 와 이 사람 너무 재밌네 뭐 대발견했네요 크크 막 이게 오면서 조회수 막 10만 그래서 방송 보잖아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상황 보고 각 보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런 거 보면서 난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일리 있는 조.. 좋아합니까? 사실 좋아함의 일리를 따지는 것도 좀 이상 정신병이긴 해도 사실 주제는 이거였어요 사실 주제는 지금 현재 유튜브 문화를 난 좀 비판하고 싶어 유튜브 문화에 문제가 너무 많고 생각해보면 문제는 아니야 그냥 뭔가.. 뭔가 이상해 내 속에서 아 뭐 이런 거까지 영상 이런 거까지 유명해?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고 음.. 이런 것도 있었다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되게 많이 보고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무거나 눌러서 막 봐 그러면 되게 재밌어 편집이 근데 지금 저에서 보잖아 어색해! 너무 오글거려!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아! 이번에 할 건! 막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보는데 아.. 아.. 뭐 이런 걸 해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거죠 지상파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1박 2일도 촬영하기 전에 그..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영상이.. 영상이 찍기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야 돼 1박 2일로 예를 들게요 뭐 촬영하기 전에 멤버들 여기 1,2,3,4,5 세워두고 그 뒤에 제작진 쭉 둘러싸이고 자 어디 어떻게 서보세요 하면 일단 서있어 앵글 잡아야 되니까 서있고 PD나 뭐 제작자가 자 레디 액션하면은 이제 출연진들이 자!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게 지상파는 당연히 마땅히 그래하기는 해 그게 편집하는 것도 정확하고 시청자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프로가 당연하지 근데 개인 방송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개인 방송이 점점 지상파가 돼있고 그냥 획일화된 포맷화된 그 포뮬러가 생겨버림 공식이 생겨버림이니까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개인 방송이라는 저는 누구 일종의 과거 시험 아니야? 그냥 어떤 능력만 있으면 무조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라고 개인 방송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 개인 방송에 대해서 배웠을 땐 창의적인 뭐 남들과 다른 이런 걸로 이런 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지금 보잖아 그냥 포뮬러야 다 공식이야 물론 어 맞아 이건 이건 팩트야 뭐 누군가는 엄청 창의적으로 성공했다 엄청 본인만의 유머로 성장했다 했는데 유튜브 보잖아 다 그냥 자막에 불꽃 튀는 거 갑자기 화면 전환하면서 막 소리내는 영상들 이게 되고 보니까 창의력 창의력으로 승부한다?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공식으로 승부하는 거야 누가 더 공식대로 편집하느냐 공식대로 게임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진짜 창의력 진짜 모든 개인의 창의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을 말하는데 벽을 느끼면 안 되지 그래서 한편으로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게 중국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걱정하는 요소는 하나는 유튜브의 규제 조만간 시작돼요 조만간 썸네일 규제 영상 속 출연하는 사람의 신체 노출 비율에 대한 규율 법 엄청나게 세질 거야 엄청나게 이 차단이 심각해질 거야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뭐 영상에서 뭐 어깨 이상 노출 금지 그리고 얼굴이나 뭐 목 일부 뭐 브이넥 뭐 손 이런 거 외에 노출 금지 이런 법이 생길 거야 근데 이런 법이 생긴 문제가 그럼 아랍권이랑 다를 게 뭐야 다 히잡 써야 돼 이게 또 될 거 같으니까 섣불리 한국에선 규제를 못하는 거 같아요 이 이유가 지금부터 좀 선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일본은 AV 문화라는 게 있어요 AV가 직업이야 섹스 비디오를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 여대생 고졸 여자들이 오피스텔에서 찍는 몸캠 그냥 오피스텔에서 그냥 벗고 춤추는 게 내가 알기론 내가 알기론 일본은 거의 없어 근데 이게 되게 많은 나라 두 개가 뭐냐 한국이랑 중국이야 중국은 엄청나요 좀만 인터넷 사이트 뒤져보잖아 다 중국어 미녀 몸캠 이런 거 웹캠 엄청 많고 엄청 이쁜 사람들도 물론 많아 이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비슷한 양상 영상이 되게 많이 보이는 곳 한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에 영상문화 성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 뭐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죠 뭐 독일 뭐 독일도 있고 뭐 그렇다곤 하는데 미안해요 그 포르노 얘기로 이 비유를 맞추려고 해서 포르노 사이트 찾다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양상이 이거야 3번 중국 중국은 일반인 포르노가 굉장히 많아 어떻게 찍었을지도 모를 이 찍은 게 합법이야? 수준이 생각이 들 정도로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가? 아무튼 중국은 대부분 민간 포르노가 굉장히 많고 그냥 이쁜 여자의 웹캠, 몸캠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일본, 일본은 뭐 당연히 AV라는 직업 문화가 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한국 BJ 벗고 춤추는 방송 돈 받은 만큼 야 섹시 댄스 주는 문화 방송 되게 많아 이게 난 일본은 AV 문화가 있고 포르노 제작이 직업인 거에 반해서 민간인이 그러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 하지만 중국, 한국 불법이죠 그 불법인 나라가 민간인이 만든 포르노는 되게 많아 근데 엄연히 한국은 성매매, 성상품화 그리고 매춘 성으로 돈 버는 게 불법이야 근데 유튜브엔 굉장히 많아 유튜브엔 사실 없죠 좀만 개인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찾아보면 모음으로 돈 버는 영상이 되게 많아 한국에 반대로 중국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의외로 일본 거의 못 봤고 미국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별로 안 알려졌다는 거지 한 예로 이걸 들어볼게요 아프리카TV와 트위치를 비교할게요 아프리카TV 아직도 몸으로 돈 버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트위치는 없죠 난 이게 딱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 생각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 뭐 그냥 하나를 보고 다 안 되지 평가하는 것도 일반화 잘못된 일반화긴 해도 난 그냥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프리카TV와 트위치 몸캠의 비율이 얼마나 맞느냐 이걸로 차이를 좀 두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 SNS 유튜브 문화는 점점 공식화되고 중국화되고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조만간 유튜브에 대한 규제 유튜브 영상에 대한 법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거야 막 까다로워질 거고 뭐 어디 이하 노출 금지 뭐 아무것도 없이 몸 하나만 덩그러니 나와서 돈 버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어 나도 금지되어야 되나? 아닌가? 아 모르겠네 나 법을 따라야지 뭐 그 유튜브 규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아마 조만간 난리가 날 거야 몸으로 돈 받는 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사실 허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몸을 노출해서 돈 버는 행위 다 금지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의 성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변하냐 이게 엄청 큰 논란이 될 거 같아 막 누군가는 조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다 히잡 쓰고 다니냐 다 얼굴 가려야 되냐 아랍 돼야 되냐 이런 얘기하겠지만 오면이 다르죠 히잡 쓰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노출은 안 하면 돼 아 근데 또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걸 내가 뭘 규제를 하냐 마냐 말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오면이 법으로 금지가 됐으면 안 하겠지 근데 다 하잖아 그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잖아 어렵네 어려워 몸으로 돈 버는 게 어느 정도 허락 되는지가 좀 불명확하네요 제 지식으로는 유튜브 규제가 엄청 심해질 거고 다 지금 개인 방송하는 사람의 70%가 포기 70%를 포기하게 만들 규제가 조만간 생길 거야 생겨야만 해 이대로 가다가는 다 그냥 몸 내보내고 돈 버는 게 합법이 될 거 같아서 좀 겁나 불법인데 합법이 돼 성매매는 불법인데 벗고 춤추는 거 합법이 될까 봐 너무 무섭네요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걱정이 많네요 여름에 도착해